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죄를 만드셨다는 오해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드셨는데요. 과연 하나님이 죄도 만들었을까? 그러면 죄를 만드신 장본인님이 하나님일까? 그러니까 그 죄 때문에 사람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 죄는 하나님이 만드실 것인가? 여러분이 이 부분만 제대로 이해를 해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고 하나님을 믿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잠깐 이야기를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원래 선하시고 근본이 선하시고 또 영원히 선하신 분이십니다. 이 선하신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천사를 만드셨어요. 물론 천사는 하늘나라 천국 천사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이 세상 지구, 천하, 만물, 우주를 만드시고 또 지구를 만드시고 지구의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사람을 이렇게 만드셨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어떤 존재들을 만드실 때 이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무엇을 주었다? 자유우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뭐예요? 자기를 섬기는 어떤 로봇,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것이죠. 특별히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고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처음의 천사를 만들었을 때 그리고 처음의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을 때 다 선한 존재들로 또 자유우지를 가진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럼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요?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한 천사로 만들었습니다. 선한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천사들이 많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중에 이제 천사장도 많은 그룹이 있으니까 거기에 리더 역할을 하는 천사장이라고 하는데 그룹들이 몇 명이 나오는데 그중에 오늘은 이렇게 루시퍼 루시퍼라는 천사가 있었습니다. 천사장이죠. 천사장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 천사장이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처음에 선하게 거룩한 천사, 선한 천사로 만들어졌던 이 루시퍼의 마음이 선한 천사가 하나님의 자리를 받습니다. 많은 천사들의 존경을 받습니다. 경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천사장 루시퍼가 그 자리를 탐냅니다. 뭔 말입니까? 이 천사 루시퍼의 마음속에 욕심이 들어간 거예요. 내가 저 자리에 앉고 싶다. 저 자리가 탐난다. 뭡니까? 이 루시퍼의 마음속에 이 선하던 천사의 이 마음속에 뭐죠? 뭐가 들어간 겁니까? 욕심이 생긴 거예요. 욕심. 어떤 욕심입니까? 그 자리에 대한, 하나님의 자리에 대한 욕심. 뭐죠?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경에 보면 실제적으로 하늘에서의 어떤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자리 싸움이 일어난 거죠. 왜? 루시퍼를 따르는 또 천사들이 있었고 또 더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지만 싸움이 있었다고, 전쟁이 있었다고 말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루시퍼의 마음속에 그 자리를 탐하는 그 욕심, 그 욕심, 그 욕심을 그러면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No.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죠. 왜? 자기 스스로 그것을 취하고 싶다라는 욕심이 생긴 거죠. 그럼 누구 책입니까? 자기 책임인 거죠. 자, 또 한 가지 자, 보십시다. 자, 선한 사랑 누굽니까? 이제 아담이죠. 아담과 이제 하와이죠. 인류의 첫 사람 아담과 하와 이렇게 입니다. 하나님이 좋은 인류를 만드시고 그리고 아담에게 말했습니다. 이 동산, 에덴 동산의 그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는데 그 중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따먹지 말아라. 그러면 죽을 것이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담은 하와에게 그 말을 전달을 했겠죠. 그리고 이제 이 루시퍼가 하와에게 왔습니다. 당연히 하와는 그것을 따먹으면 죽는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따먹지 않고 있었어요. 하와에게는 처음에는 아주 선하고 아름다운 여자였고 뭐죠? 마음도 착하고 그런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욕심많은 루시퍼가 하와에게 와서 유혹을 합니다. 그 선악과 따먹어도 죽지 않아. 하나님은 죽는다 그러는데 너는 죽지 않아라고 뭐죠? 하와를 유혹합니다. 이 말을 듣고 보니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뭔가 탐스러워요. 그래서 결국 뭐요? 그것을 따먹죠. 뭡니까? 지금 이 선한 이 하와의 마음이 그것을 따먹고 싶어하는 뭐예요? 어떤 뭐가 생긴 거예요? 이 루시퍼 이 하와의 마음에도 전에는 그렇게 마음이 그럴 마음이 없었는데 당연히 없었는데 이 루시퍼의 말을 듣고 나서 뭐예요? 하와의 마음에 뭐예요?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 하와에게 이 욕심을 뭐예요? 준 거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아니죠. 뭐예요? 루시퍼는 유혹을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뭐예요? 하와는 뭐예요? 하와 스스로에게 그 욕심이 생긴 거죠. 루시퍼 스스로에게 욕심이 생겨서 하나님의 자리를 탐했던 것처럼 뭐죠? 하와가 스스로 그 욕심이 생겨서 그것을 따먹게 된 거죠. 그렇게 돼서 우리가 이런 것을 그래서 타락이라고 합니다. 타락. 타락이라고 해요. 자, 루시퍼는 뭐죠? 하나님이 뭐 말할 수 하신 게 안 나옵니다. 그런데 자기가 스스로 욕심이 생겨서 타락하는 경우죠. 그렇죠? 스스로 욕심이 생겨서 타락을 했어요. 루시퍼는. 그런데 이제 하와는 틀리죠.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금지 명령이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거에 뭐예요? 불순종을 한 거죠.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따먹는 그런 불순종을 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타락 하게 된 거죠. 약간 그 타락 하게 된 원인 그 계기는 뭐냐면 뭐죠? 욕심입니다. 욕심. 욕심 때문에 루시퍼의 욕심 하와의 욕심 때문에 뭐죠? 타락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스스로 여기서 선한 천사였던 루시퍼가 스스로 타락 욕심 때문에 스스로 욕심 때문에 타락합니다. 그리고 뭐죠? 하와도 뭐예요? 하나님의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는데 그 명령의 불순종함으로 타락을 이렇게 한 거죠. 그러나 그 핵심에는 욕심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욕심 자 성경에 야고보소 1장 15절에 이렇게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뭐요? 욕심 욕심 루시퍼가 욕심 하와가 욕심 생겨서 뭐죠? 그 하나님을 루시퍼는 하나님을 대적했고 또 뭐죠? 하와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한 것은 하나님을 대적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루시퍼 천사도 그렇고 이 사람도 그렇고 그 마음에 뭐예요? 욕심이 생겼다는 거죠. 그런데 그 욕심이 뭐예요? 그 자신 안에서 생긴 거죠. 그쵸? 그 자신 안에 생긴 거예요. 욕심이 뭡니까? 탐하는 마음이죠. 탐하는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처음에 사람을 천사를 선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들어오는 말미암아 욕심 들어가므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되고 불순종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예요? 누가 시켜서 그런 것 보다도 자기 자신의 뭐예요? 스스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뭐가 됐다는 거예요? 뭐가 변질된 거예요? 지금 마음이 어떻게 보면 또 생각이 저거를 따먹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 저거는 하나님의 자리라는 생각? 그런데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고 싶어하는 자기가 차지하고 싶어하는 마음 욕심 또 뭐예요? 생각 그리고 하와도 저거는 따먹고 싶다라는 마음 그 욕심 생각이 바뀌었고 마음이 바뀌었고 이것을 변질됐다고 하죠. 뭐가 변질된 거예요? 또 한마디로 하면 변심 이 된 거죠. 이렇게 봤을 때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뭐예요? 선하신 하나님이 뭐예요? 선한 천사 선한 사람을 만들었지만 뭐예요? 사람이 사람이 뭐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 선을 넘은 거죠. 그 선을 넘었어요. 그 말씀의 선을 넘었어요. 그 하나님의 법의 선을 넘었어요. 하나님의 자리의 선을 넘었어요. 하나님이 피조물로서 만드신 그 선이 있는데 그 선을 넘었어요. 피조물이 창조주로서 뭐예요? 신격화돼가지고 승배 받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 선을 넘는 거예요. 우상 승배도 뭐예요? 선을 넘는 거죠. 욕심 때문에 스스로의 욕심 때문에 우리는 그저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주가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자리가 있는 거예요. 창조주의 자리가 있고 피조물의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피조물이 욕심이 생겨서 창조주의 자리에 올라간다 그래서 창조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렇게 천사도 그렇고 선한 사람도 그렇고 욕심 때문에 결국에는 죄를 낳고 죄인이 되는 거죠. 죄인이 되는 거죠. 결국 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망.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오늘 배워야 될 건 하나님이 죄를 만든 게 아니죠. 하나님이 천사를 만들었고 사람을 만들었죠. 그런데 이 천사와 사람이 뭐예요? 변심을 해가지고 뭐예요? 욕심 때문에 뭐예요? 변심을 해가지고 뭐가 된 거예요? 죄인이 된 거죠. 죄인을 뭐라 그래요? 타락한다는 거죠. 그런데 핵심이 뭐예요? 스스로의 욕심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스스로. 그게 뭐예요? 안에서 밖에서 들어오는 게 자기 안에 그 마음이 원래 그 원래 있던 마음 원래 있던 마음이 뭐예요? 바뀌어버린 거죠. 변심한 거죠. 변질된 거죠.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누구의 타락이요? 다른 사람의 타락이 아니죠. 다른 존재의 타락이 아니죠. 뭐예요? 나 스스로의 타락이죠. 그게 뭐예요? 내 스스로가 죄인이 된 거죠. 그럼 이 죄에 대해서 처벌 받는 것은 내가 받는 거지 다른 사람이 받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에도 이렇게 보면은 야곱어제도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 성경에도 보면 끊임없이 이 유혹의 욕심들을 뭐요? 따라 사는 옛사람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계속 말하는 것입니다. 이 욕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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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의 욕심 자기의 욕심 그 욕심이 결국은 이 엄청난 이 세상의 이 사태를 죄의 사태 이 사망의 사태를 결과를 이렇게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이 하나님이 나쁘다라는 그 생각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좋은 의도로 만들었지만 뭐예요? 이 사람의 천사의 이 욕심 때문에 이 세상이 이런 나쁜 결과들이 지금 이 세상에 이렇게 나타나고 이렇게 있는 거죠. 제발 이 하나님에 대한 그 오해 오해를 반드시 풀 수 있게 되기를 추구한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뭐죠? 이 천사와 이 사람의 이 차이 무엇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이 죄와 관련해서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그 부분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